진짜 내 말이야 여기 올라가면 어때요? 와 어서 오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누가 보고 있어요? 혜리, 혜리 형 혜리, 혜리 데이비도 있어? 데이빙 갔어 혜리는 있어 어디에 앉아있어? 아니 저기 서있어 음악도 틀어줬잖아 이렇게 멋지게 아 괜찮아요 자 어서 좀 나타나봐 나왔어요 나와서 포즈하고 갈게요 배경도 너무 멋있다 배경도 너무 멋있다 아 한국에서 나오는 거지 여자만 해서 만나요? 나 여자야 봤어 아까 그 얘기는 볼 것도 없다고 좀 나와라 진짜 옷이 신기하다 옷이 신기하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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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야 돼요 또? 아 저렇게 가 안녕 안녕 아 안녕 죄송합니다 그 불 켜고 불 켜고 해 이거 달아요? 응, 괜찮아 노예가 이상해요, 이거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